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뇌를 숨쉬게 하고 뇌의 불을 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웃음입니다. 죽을 힘도 없는 사람에게 운동하기란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웃음은 좀 달라요. 항암제를 맞고 힘이 빠져 누워 있을 때에도 웃음 치료 교실에서 배운 지렁이 댄스를 하고 나면 몸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50대 여성 유방암 환자 말입니다. 오늘은 웃음 프로젝트 21일 19일째입니다. 용서하세요. 사람들은 웃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절로 용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웃음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고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에 들어가면 6인용 병실은 물론 비저분 2인용 병실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누런 커튼이 무겁게 둘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옆사람이 숨이 넘어가도 우리만 괜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붙어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의견 차이도 생기고 사소한 다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요. 장기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병동 환자와 보호자들은 모두 모아놓고 한바탕 웃음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게 하니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인용 병실도 2인용 병실도 모두 커튼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이 열렸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겠죠. 그간의 서운했던 점이나 미워했던 것들 다 용서하겠다는 의지의 편일 것입니다. 사실 한명씨를 쓰는 사람들과는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안 만날 수도 있으니 큰 마음을 내지 않아도 용서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쌓인 앙금이나 미움도 크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쌓인 미움이나 서운함은 잘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민 스님의 글에 보면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만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건 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불덩이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병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불덩이를 내려놓는 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실컷 우는 일, 내가 나를 위해 먼저 울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공감이 그래서 또한 필요한 일이고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자신을 위해 많이 울어주고 또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커튼이 조금씩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가면 벗기기 웃음 아이들처럼 해맑은 웃음, 순수한 웃음, 천진난만한 웃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덮어 싸고 있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체면 때문이기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굴에 쫙 달라붙어 있는 체면의 가면을 두 손으로 벗겨내는 겁니다. 탈을 벗겨내는 것처럼 손으로 벗기면서 큰 소리로 웃습니다. 석고상을 떼어내듯, 얼굴 팩을 떼어내듯, 랩을 벗겨내듯, 천천히 벗겨서 버리고 또 서로의 가면도 벗겨줍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웃기 시작하니 삶도 달라 보여요. 경동시장 길목에서 약 45년간 채소와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하루는 느닷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지난 날이 한스럽고 억울해지더란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크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빈 광주리에 덩그러니 앉은 늙은 호박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와서 아이들 챙길 틈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랄 때 함께해 주지 못한 것도 속상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데, 함께했던 추억 하나 남은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30년 동안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얼굴에 웃음을 피워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뭘 봐도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 뭐가 좋고 싫은지도 못 느낀 채 30년을 보내고 보니 바보 멍청이가 된 기분이라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웃음치료를 알게 되어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니 웃음소리까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된 어느 웃음치료 시간에 본인이 한마디 소감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 보시다시피 아직도 얼굴이 활짝 열리지 않았지만 웃고 나서 세상살이가 재미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지금은 샤워하고도 웃음을 주고받을 만큼 변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30년간 일만 하느라 웃어본 적이 없어 억울했는데 요즘 웃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월도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자니 일거리만 보이던 과일도 채소도 고맙기만 합니다. 내게 있어 웃음이란 또 다른 웃을거리를 찾아주는 풍성한 과일바구니 같아요. 내 손에 의해 비닐봉지에 담기는 과일이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를 바라게도 되고 또 누구든 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과일을 깎아 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마저 듭니다. 웃음치료를 만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되짚어보게 되는데 돌아보니 참 고맙고 좋은 일들도 많았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웃음치료교실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